뭘 앞으로 안가? 굴려야지. 옳지. 아이 잘 타네. 옆에 왜? 옆에 왜? 아빠 포크레인 있지? 아빠 포크레인. 일로 와. 준호가 작은 형님은 비닐방울 놀어. 준호는 자전거 타. 자전거 탄다며. 또 왜 내려? 일로 와. 이영호 너무 멀리 가잖아. 일로 와. 애기 데리고. 준호야 일로 와. 준호야 재밌어? 비눗방울 재밌어? 쟤 좀 봐. 준호 1등 해. 빨리 와. 빨리 와. 빨리 빨리. 준호야 빨리 와야지. 준호야. 여기 땅. 빨리 와. 또 왜? 또 왜? 하하하하하하. 아 지가 1등 하고 싶어가지고. 예! 아! 얘 출발 나도. 얘가 뭐야? 작은 형님 그러면은. 우와. 준호 잘한다. 준호야. 준호 잘한다. 엄마. 그 자동으로 눌러. 자동으로 되게 그거 눌러. 그 스위치 눌러 준호야. 그거 너무 나은데? 어 그거 눌러. 이거 봐. 자동으로 되지? 괜찮아. 어차피 뭐. 일로 와. 일로 와. 부딪혀. 준호. 나한테 오지 마. 나한테 오지 마. 비눗방. 나한테 오지 말래. 비눗방. 하하하. 나 오지 마. 감사합니다.